오비끼 엄마! 유영! 엄마! 집에 치즈 있어? 응? 거기 있잖아, 어디? 거기 두 번째 칸에 있잖아 두 번째 칸에 안 보이는데? 없어? 아이.. 여기 바로 있는데 뭐 아 yeah, 여기 있네 왜 엄마너네만 보일까? 그러게요 왜 안보일까요? 구독! 아유 오리온! 이 모양 다 묻혀놨어 이 흰색에다가 아 먹다가 흘렸어 아유 이거 봐봐 아주 힘을 쓰다가 난리를 다쳐놔가지고 아유 이거 손으로도 안지네 이거 아 재밌다 숙제는 다 했나요? 아니다 안 했어요 빨리해 응 오리온 너 또 60점 받았어? 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운은 무슨 운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세상에 우리 비키가 100점을 맞아왔네 요새는 하루종일 공부해 어우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될런지 모르겠어 궁금해 진짜 아유 세상에 엄마 오오 비키 한번만 해줘 아우 안 해 아우 한번 해줘 오오오오 미키요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 피키 구독.좋아요 한번 해줘 구독.좋아요 야 됐어 쟤보고 하라고 그래 오오마이비키 구독과 좋아요 아 한 번만 해도.. 한 번만.. 아 진짜 웃겨 구독 아 부워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너 그렇게 불량식품 먹지말고 아이스크림도 하나만 먹으라니까 몇개나 먹었어 너 세 개나 먹었지? 더 먹은 것 같던데? 아아 다섯 개나? 그러니까 배탈이 다 나지 아유 가만히 있어봐 배탈 날 때 먹는 게 있는데 이거 먹어 오늘은 주말이니까 일단 자고 내일 괜찮아지는지 보고 병원 가자 엄마 손은 약손 비키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다 나왔다